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의 자리에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화를 오늘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훈아 주님 오늘 이 아침 주님께 노래하고 싶지만 노래할 수 없는 슬픈 이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영혼과 마음 속에 노래가 사라진 이들이 있습니다 홀로 버려진 것 같아서 완전히 망한 것 같아서 도저히 희망이 없는 듯 보여서 원망과 분노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이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아픔과 고통 이들의 안타까운 슬픔에 한탄과 탄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슬픔조차도 진심을 담은 마음의 노래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슬픈 노래가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주님의 역사심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압도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상수화가 되어버린 오늘의 우리의 현장 감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또한 전염병을 옮기지 않기 위하여 모든 이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지치고 몸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들의 신앙 생활도 조금씩 느슨해져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우리 삶의 우선수는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약하게 되거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감염병이 창고라는 시기를 보내며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잘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근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투병을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결국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셔서 슬픈 가족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 어머니를 잃은 유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아버지 남편을 갑자기 잃게 되어 정신없는 가족이 있습니다 너무 급히 가셔서 후회와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고인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유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아쉬움과 후회는 회계를 통하여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몇 달간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얼떨결에 제대로 기억하거나 감사한 마음을 나눌 겨를도 없이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의 품으로 올려보내고 슬픔과 아픔 속에서 힘들어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부활의 믿음을 결코 잃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평화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시한부 판정을 받고 절망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에 걸려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귀를 여시어 주님의 말씀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평화와 싸고 있는 주님의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부모님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어린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며 치유의 광선을 비추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시 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적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장로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픈 상처가 빨리 아물게 하시고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으로 돌아와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번의 표적 시술과 항암 치료를 거쳐 오늘 드디어 어렵게 유방암 수술을 받으시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맘과 몸이 지쳐있는 하나님의 딸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주님께서 잡아주시며 모든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회복도 빠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건강을 주님께서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10년 전 부착한 심장박동기 교체를 위한 시술을 받는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의사의 손길과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시술되고 잘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강대국들의 틈 속에서 자주권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나라 간의 힘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는 작은 나라이오나 주님께 기도하는 나라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이 나라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남침의 야욕을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전쟁의 준비를 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해석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 말씀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강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메 강수장이 옥 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강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보디바레의 집에서 머무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은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상당히 정말 많은 억울한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간 것도 상당히 억울한 일이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도 억울한 일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없는 정말 도저히 겪을 수 없을 만큼 큰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일 것이고 또 더더욱 나가서 형제들에게 팔려나가는 그와 같은 그 당시로서는 참 안타까운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인신매매라고 하는 우리가 요즘도 종종 듣고 있는 참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요셉이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디바레 집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겪은 일은 또 굉장히 참혹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물론 좋았던 일이 있었고 보디바레 눈에 들어서 그가 가정일을 돌보는 총무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곧 이어서 보디바레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게 되면서 또 다른 역전의 현장이 일어났습니다 성적인 추행이라고 할 수 있겠고 뭐 폭행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성폭행에 준하는 그런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지금 성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보디바레 집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비단 오늘 우리들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대에도 이미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이 계속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여러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나름대로의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동시에 또 자기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켜내려고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겪었던 것은 모함이었고 주인의 보디바레 아내로부터 나오는 모함과 그리고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았는데 그때 이제 아무도 없는 것으로 그를 끌어들여서 요셉을 끌어들여서 유혹을 하다가 내 자리에 옆에 내 자리에 함께 눕자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듣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버텨내자 도리어 그가 손을 들고 손으로 그의 옷을 잡죠 이 옷을 잡는다는 것은 상당한 폭행적인 폭력적인 힘을 행사하는 그와 같은 일까지도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뿌리치고 나가면서 옷을 그만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사람들이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하는 것을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히브리 사람을 데려다가 이 말 속에 또 우리가 요즘도 겪고 있는 또 다른 표현이 있죠 그것은 외국인에 대한 혐오이죠 또 다른 인종에 대한 혐오 또 다른 족속에 대한 혐오가 이 안에 뚫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정말 뭐 다 들어 있어요 인신 매매가 들어 있죠 성적인 폭행이 들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있죠 거짓말이 있죠 선동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선동하는 방법을 참 보면 이 여인이 보이드바리 아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 우리를 희롱하게 한다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가 우리를 희롱한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당시에 함께 있는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들이란 말이에요 하인들이 살고 있다가 갑자기 히브리 사람이 하나 왔는데 그 사람이 주인의 눈에 들어서 그만 그 사람이 가정일을 돌보는 총무가 되어서 자기 자신들을 지배하는 그런 위치에 놓였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요셉이 좋아도 아무리 요셉의 인격이 좋고 또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속 마음속에는 아마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그래도 꽤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그래도 상당한 시간 동안 내가 주인을 잘 섬겼는데 왜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인가 왜 밖에서 굴러온 것이 나를 지배하는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교묘히 파고들면서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옷을 가지고 증거물을 가지고 그리고는 주인이 오기까지 기다리게 되죠 17절 18절 말씀 어제 본문입니다마는 17절 1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 나이다 완전한 거짓말이죠 완전한 거짓말인데 이 여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 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잘 상상이 안 가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착각일까요? 여러분 이게 착각입니까? 착각으로 일어난 일일까요? 자기가 꿈을 꾸다가 요셉이 막 들어와서 그래서 자기가 저항하면서 그랬더니 옷을 남겨놓고 도망갔다 이게 착각으로 가능합니까? 이건 착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사람을 불러들이고 사람을 붙잡고 옷을 붙잡고 놓지 않고 그리고 끝나고 그가 도망가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속이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인간 속에 무엇이 있을까? 인간 안에 어떤 것이 있길래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말하게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런 속된 삶을 살도록 만드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한 것이겠죠?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한 것이었겠습니까? 저는 보디바레의 아내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가 왜 이래야 되는가? 왜 그래야 될까요? 생존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생존을 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생존을 위한 본인은 이미 충분히 생존할 수 있었고 그저 요셉을 그냥 내보내도 뭐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그냥 놓아줘도 되는 거죠 그가 거부했으니까 거부된 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갖고 있는 이것은 뭡니까? 지금 폭력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를 완전히 힘겹게 함으로써 또 다른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사악한 것이죠 내가 지금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더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다른 종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했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다른 종들도 지금 이와 같은 이 주인의 보디발의 아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옆에 있는 하인들이 몰랐겠습니까? 전 몰랐다고 생각 안 됩니다 요셉만 그랬겠습니까? 요셉만 그랬을 거라고 생각도 되지 않아요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 사람은 지금 사실은 종들을 마음껏 부리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자기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요셉을 일벌받게 함으로써 자기가 앞으로 누릴 권력을 자기가 앞으로 얼마든지 또 누릴 수 있는 종들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성적인 폭력이나 또 다른 권력을 극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을 한 거죠 모함을 한 거죠 힘을 얻기 위해서 참 인간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는 그 힘이 내가 있다 그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자기 존재의 어떤 존재감을 갖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갖기 위하여 힘을 얻고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존재감을 갖는 그런 인간의 죄성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오늘 아침에는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좀 더 진실한 하나님 앞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것을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완전히 해결되어가는 좋은 해결은 아닙니다마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시임이 노한지라 그 주인이 이야기를 이제 다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결론은 뭐냐 노했다 시임이 노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하르 아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바이하르 아포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목적어가 직접적인 목적어가 없어요 그리고 배라든지 에리라든지 하는 전치사도 없어요 어떤 것을 향해서 어떤 것을 대상으로 화를 냈는지가 명료하지 않게 묘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지금 누구를 향해서 화를 냈을까 하는 것이 모호하다 이게 분명한 것은 요셉을 향하여 화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고 분명하다면 요셉을 향해서 화를 내야 될 것 같은데 그가 심하게 화를 냈는데 그 화가 누구를 향한 화였느냐 목적어가 없어요 누구를 향한 방향이 없어요 그 말은 그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는지 잘 모르게 숨겨놓은 겁니다 사실 그는 지금 누구를 향해서 화를 내고 있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를 향한 극한 분노가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종들이고 또 종들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증명할 방법도 없고 어떤 규명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요셉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서 요셉의 편을 들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보디발은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일의 흔적을 보아도 그렇거든요 화를 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조금 가리면서 누구를 향하여 화를 냈느냐 숨겨놓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화일 수도 있겠죠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정의롭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화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내를 향한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묻어야 되는 그런 화일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요셉을 향한 또 진실로 믿고 있는 화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요셉이 분명하게 완전히 죄가 요셉에게만 있다라고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그랬다면 바로 사형이죠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감옥에 가뒀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일단 감옥에 두어서 그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이제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요셉은 감옥으로 가게 되는데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기 보면 특별한 장소에다가 지금 감옥에 보냈다라는 것이거든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에 그를 따로 특별히 두었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죠 그가 친위대장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곳이기도 했고 자기의 영역 아래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던데 그곳에 가서 지금 그곳에 요셉을 두게 되었다 그래서 바이테 내후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단 동사인데 이 나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두답 영어로 말하면 푸시라고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인데 옥에다가 그를 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옥에다가 그를 두었다 왜 요 말이 중요하냐 하면 뒤에 계속해서 요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사용되는데 다른 다르게 묘사가 되고 있어서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그를 잡아서 옥에 두었습니다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특별한 장소에 그를 두었습니다 아마도 반신 반의하는 요셉의 죄를 반신 반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감옥에 두었고 그를 보호하는 의미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메 이때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 표현이 히브리어 원어 표현으로는 그가 간수장의 눈에 은혜를 두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간수장의 눈에 은혜를 두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단 동사가 또 사용됩니다 바이텐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서 둔다 아까 옥에다가 두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두었다 하나님께서 뭘 두었느냐 은혜를 그의 눈에 두었다 그래서 그의 눈이 지금 어떻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눈에다가 보이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그렇게 보이도록 은혜롭게 보이도록 좋게 보이도록 그에게 그의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은혜를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앞서 하나 나왔는데 여인이 보디바레아네가 눈을 들어보았다 그랬는데 그의 눈에는 뭐가 있었어요 욕정과 탐욕과 그런 성적인 욕망 이것으로만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여인은 지금 남자로 보이는 것이고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이고 탈취해야 되는 그런 가져야 되는 그런 욕망의 대상으로 보이는 눈 그것이 보디바레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눈이었죠 그는 아마 요셉이 떠난 다음에도 또 다른 그 똑같은 눈으로 다른 이를 또 향했을 거예요 그 눈 그런데 지금 간수장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은혜를 주셔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좋게 여기는 그런 눈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읽습니다 간수장이 옥중의 죄서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래서 간수장이 또 뭘 주느냐 하면 재반 사물을 그에게 둡니다 여기서도 푸십니다 바이텐입니다 여기도 모든 사물을 그에게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옥에 두었고 그리고 은혜는 그의 눈에 간수장의 눈에 두었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간수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또 두었다 이렇게 두었다라는 표현들이 세 번 반복해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맡겼다는 것인데 이 내용은 보디바레 집에 갔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또 감옥으로 들어갔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여러 사람을 거쳐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그의 눈에 은혜를 주어서 그가 그를 사랑스럽게 보게 만드시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또 사랑을 받게 하고 모든 것을 맡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선 우리가 시선을 오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가 기업을 보면서 어떤 탐욕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또 여인이나 남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탐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가 어떤 눈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어떤 눈으로 살 것인가 그런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눈으로밖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탐욕의 눈으로 보면 탐욕이고 욕망의 눈으로 보면 욕망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그 눈에 하나님께서 눈에 은혜를 두어 주십시오 나의 눈에 은혜를 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눈에 은혜를 두어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볼 때 은혜로 보게 해 주시고 내가 그들을 볼 때 그 은혜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 변화된 눈으로 오늘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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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